조그만 고원 조그만 고원 조그만 고원 잘한다. 호노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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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왜 이렇게 뱅해졌어요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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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니까 조선 선생님 줄 알았어요. 우와. 어우, 좋아. 어우, 좋아. 옷 좀 챙겨 봐야 되는데 지금 얘. 옷 좀 챙겨 봐야 되는데 지금 얘. 이거 죽게 못 깨잖아 이거 지금. 어떡하지. 이거 죽게 못 깨잖아 이거 지금. 어떡하지 지금. 아 추워. 아니 옷을 못 입지. 못 입지. 못 입지. 형 반팔 입고 가시게요. 아 근데 옷은. 뒤에 한 번 잠바. 잠바 뭐 아무 말도 있어야 돼. 아 춥다. 진짜 이런 프로그램은 없다. 진짜 대박이야. 안 맺지 마. 깜짝 놀랐어. 다행이다 지금. 걸려도 없네. 와 그게 진짜 진짜. 진짜 무서웠어. 감독님과 가신데. 감독님 아까 가신다고 그러는데. 감독님 너 배를 탄다고 같이. 어 배 타시죠 그랬더니. 탔다. 모두 거짓말. 모두 거짓말. 모두 거짓말. 지금. 지금. 갈 때. 그냥. 와 여기 한국아. 와. 해 줘야 돼? 형. 아 이거 뭐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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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시간이 새벽 3시경인데 말이죠. 새벽 3시경에 병무을 짓을 우리가 특별하게 제의도 도전했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고 또 우리를 인도해 줄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뱅이름이 뭐예요? 덕송호입니다. 덕송호. 몇 동급이에요? 시보토입니다. 시보토. 사장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요. 덕송호입니다. 네. 덕송호입니다. 덕송호입니다. 항상 이 시간에 조업을 나가세요? 네. 세신섭 선배님 나오죠? 네. 세신섭 선배님 나오죠? 네. 한 6시간 정도로 예상하고 왔는데 봤습니까? 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세대신 분이 또 조업 시간이 1, 3시간 정도. 이동 경로만 3, 4시간이 되고요. 조업 시간만 3시간이 된다? 네. 조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배에 사실은 그 고통을 많이 느꼈는데. 정말 우리가 죽을 만큼 멀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계속 텀만이 된다. 텀만이 된다고요? 그런데 죽을 만큼 멀미를 해요. 멀미해서 멀미해서 난 죽습니다. 성우. 아아악. 아악. 아악.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그냥 김재원 씨. 예. 이승 씨. 이승 씨. 예 저예요. 빨리 나가야 된대요. 자 가시죠.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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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라. 안 갑니다. 아니 뭐야, 뭐야. 안 간다고? 이야, 진짜 많은구나. 잘하자. 잘하자. 우리와 운명을 달리하는 시스템. 배드맨처럼 진 거 아니야? 선장, 우리 작은 볼 좀 드시죠. 이야, 세상 살면서 이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작다! 으아아아악! 와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안 올라가. 하늘방사에 그레트 치신 것 같은데요? 자. 와, 이게 뭐야. 몸매 뭐야, 몸매가. 와, 내 몸매 다들. 볼 시원상이잖아! 아, 형. 하체가 너무 얇고. 너무 이상해. 몸매가 여기에서. 누가 같아?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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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려워? 멀미? 멀미가 나와? 멀미? 멀미예요? 멀미 왔어? 아직 아니야? 괜찮아? 죽어 있는 바다사자 같아. 죽어 있는 바다사자 같아. 해놨냐? 김수현! 아... 자, 이제 성동을 점점 찌르고 있고요. 부표가 보여야 되거든, 부표! 부표! 야, 여기서... 이 망망대에서 어떻게 찾아? 여기가 아닌 게 벽